자 이번 시간에는 음... 이미 commit한 버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음... 자 여기 보시면 readme.html.py 추가 body 태그 추가 이런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. 만약에 제가 음... 여기에 있는 body 태그를 추가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. 그리고 body 태그 추가 이후에 일어난 이 commit들을 삭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. 여기 있는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버전을 선택하고 Reset Current Branch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유직 모드하고 하드한 다음에 OK를 하시면 자 여러분의 그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모든 버전이 삭제되고 여러분이 현재 아직 commit하지 않은 내용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 올려놓은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자 한번 해볼까요? 자 OK를 누르면 경고가 뜨죠? 자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 추가가 최신 커밋이 됐고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있었던 버전들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바디 태그를 바디 태그 추가라는 이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로 working copy의 상태가 바뀌었을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죠. 그리고 readme.md 파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 기능은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기능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버전이 싹 날라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도 싹 날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되는 기능입니다. 자 저는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뭐 각자 알아서 커밋을 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되돌리기 기능은 우리가 버전 관리를 쓰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살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너무 자악하지 마시고 또 제 책임도 사실 좀 아니에요. 왜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듣다가 안 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영상을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리셋을 해볼 건데요. 자 바디 태그 추가 뒤에 있는 이 버전들은 삭제하면서 현재 저의 working copy의 상태 자 볼까요? 현재 저의 working copy의 상태 index.html readme.md 파일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index.html 파일이 최신 버전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음 바디 태그 추가 이후에 나오는 버전들은 삭제하면서 저의 working copy의 상태는 아직 commit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라는 겁니다. 자 그때 사용하는 것도 역시 리셋입니다. 자 그리고 이런 건 언제 사용을 하냐면 뭐 여러분이 commit을 했는데 어 아직 commit할 때가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또는 여러분이 그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파일에다가 기술할 때가 있습니다. 예 그런 경우에 그런 인증 정보 여러분의 서버에 접속하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소스 코드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오픈소스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난리 나는 거죠. 예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버전을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그때 Git은 아주 유연하게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자 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. 자 바디 태그 추가에 이 스냅샷으로 이 상태로 우리가 돌아오고 싶다면 얘를 선택하고 리셋 커런트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믹시드라고 되어 있는 것과 소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믹시드 이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일어나요.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리드미 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커밋은 없었던 일처럼 사라집니다.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워킹 카피의 상태 두 개의 파일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현재 워킹 카피의 이 상태는 커밋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요. 해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버전들은 사라졌고 uncommitted changes에 보시는 것처럼 readme.md 파일은 예 우리가 삭제한 버전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되기 이전 상태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즉 버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index.html 파일도 어 우리가 리셋하기 전에 워킹 카피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정보가 커밋에 포함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리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셋의 세 가지 옵션 뭐냐면 믹시드 소프트 그리고 하드라는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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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